공유마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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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지? 뭔데? 공유마당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공유마당? 배우 공유대 마당인가? 타당? 뭐래? 근데 진짜 뭐지? 공유마당 저는 여러분들과 공유마당 조회할게요 가이드입니다 뭐야? 얘 너무 뜨거워 첫째깍? 첫째깍? 아 목다 안녕 여러분 집 밖으로 나오기 싫지만 여행을 떠나고 싶은 분들 그분들은 공유마당 투어를 통해서 안방여행을 떠나실 수 있습니다 우와 어? 이 노래도 좋죠? 그치맛지? 아 이거 공유마당에 있는 공유조정부 중에 하나에요 음악조정부는 쉽고 자 이런거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공유마당 미술작품도 있네 왜 펜스나 보고선이 없지? 공유마당에서는 미술작품도 기준에 따라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답니다 우와 공유마당 마지막 코스는 바로 여기서 쓰기입니다 가족들이나 지인들에게 공유마당 소감을 적어보세요 아 내 글씨 진짜 못빠지겠다 나무야 왜야돼 공유마당에 무료로 이용 가능한 호테롱이 이끌게 써보세요 우와 짱이다 근데 여기가 어디라고요? 고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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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고맙다 고맙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